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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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여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미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 우리의 마음 깊이 다가오게 되고 보배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생각나십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되죠.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랑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날마다 확증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분명히 알고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어집니까?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시험하고 확증할 때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환란 중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삶의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삶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후서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꼭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눌 주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우리도 우리로 자기를 의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서론인 오늘 1장 말씀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고백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려 하심이라는 분명한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 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투림을 당하여도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 믿어지는 시간이 바리고 고린도 후서를 읽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신다. 이 심령으로 고린도 후서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꼭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목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자신들을 큰 사도라 칭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다시 혼란스럽게 되는 일을 겪게 되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려고 했던 장면이 고린도 전서 16장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나왔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하게 전달될 것인지 왜 해야 되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까지 계속해서 품게 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담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오늘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음사역에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 정말 진짜인지 밝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자신이 한 목회가 진짜인지를 변호하는 장면이고 8장과 9장은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과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목회장인 저에게 가장 참기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가장 화나는 순간이 언제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목회자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 됐는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저의 정당성, 저의 진실성, 저의 선함에 상처가 나거나 그것이 공격을 당하거나 그것이 오해가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참기가 어렵고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꼭 이랬습니다. 의심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하게 만든 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죠?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힘들지 환란 중에도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고 고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시작이에요. 시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중반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고린도 후서 마지막은 어떨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중심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어떻게 바울이 건면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복음 전환 그대로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위로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위로 받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하고 있는 것을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환란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견디길 원했고 다시 일어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소망까지 끊어진 환란을 바울이 겪었습니다. 그 환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환란당한 장면을 고백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더라 이렇게 자신이 사소망마저 끊어졌던 환란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환란이 얼마나 바울에게 많이 임했는지 알게 되는데요 사회 소망마저 끊고 싶은 환란이 바울에게만 찾아오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환란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에 그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환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환란 중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요 환란 중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란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환란 중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환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궤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환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 대한 궤핵을 가지고 계신데 두 가지 궤핵이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먼저 환란은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고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환란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음으로 환란은요 우리의 환란을 통해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이 받고 있는 환란을 위로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궤핵입니다 나의 고난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궤핵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들에게 가장 아픈 것이 자녀들이 아픈 것인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아이가 눈이 아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부모가 아팠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저희 어머니도 폐암으로 수술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환자 가족이 되었는데요 이런 환란, 그런데 암 중에서도 수술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투병하고 있는 이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은 박해 그리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목회를 개척했을 때 사창가에서 사창가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것 이것이 이 환란들이요 지금 돌아보면 제 목회하는 데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송도들에게 위로가 돼요 함께하는 동욕자들에게 위로가 돼요 암에 걸린 동욕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마저 더 우리 같이 암환자 가족이네 하면 위로를 받아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언제냐면 우리 어머니는 수술도 못해 하면 더 귀를 기울이더라 그리고 10년째 고통받고 있어라고 하면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저에게 받은 환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란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란해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그런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고린도우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환란을 이기고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첫 번째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환란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환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견딜 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건져 주시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건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소망으로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모든 환란 가운데 건지시는 그 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환란이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란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환란이 다른 이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란을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환란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란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란이 다른 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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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